휘 Murdoch 아유 사장님 그걸로 안 지워진다니까요 하아 이게 몇번째니 진짜 동네가 요새 이런거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해요 난리 이래서 마음놓고 집에나 갈 수 있겠냐 맞다 앞집 사장님은 KT welt 주 벗겨서 다렸다그러던데 기가 뭐? KT 기가 아이즈 좋다 그러던데 가게 안에 침입 감지는 기본 가게 밖에 특이한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니까 가게 밖도 가게 안처럼 안전하게 이제 퇴근 후에도 마음 푹 놓으세요 안심이 필요한 사장님에게 오늘의 기술 피플 테크놀로지 KT